새로운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하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 아무래도 장관 6명을 교체했는데 이게 무슨 새로운 일신하기 위해서 국정기조를 일신하기 위한 것이냐 또는 경질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책성이냐 그거 다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총선 차출용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이 시행하는 모든 인사라는 게 다 메시지를 담고 있기 마련이라서 이렇게 대규모의 인사를 단행할 때는 당연히 언론 입장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고 한 인사인가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늘 몇 면들을 보니까 이 인사의 일관성이라는 게 딱히 눈에 띄지는 않아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총선에 나가느라고 비는 자리를 채우기 위한 일종의 맞춤형 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각 대상이 된 6개 부처가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험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지명이 된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대부분이 교수 출신의 연구자 출신이거나 혹은 관료 출신들이었습니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자리에는 관료 출신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명이 됐는데요.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해에 발언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발언 때문에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라는 비판을... 이거는 굉장히 곱게 얘기한 거고 중국에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취지였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상징적인 발언이었는데 나토 회의 가서 더군다나... 그랬는데 이분이 전체 경제수장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냐. 나토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그 기조를 유지한다면 이따가 신박한 경제시간에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배터리 중국과의 관계 제대로 안 풀리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참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들게 하는 인사죠. 이 자리는 추경호 현재 경제부총리가 대구 출마 때문에 빠지게 되면서 채우게 된 거고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원희룡 장관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역시 관료 출신이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강도형 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이 지명이 됐는데 학자 출신입니다. 국가보험부 장관에는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수 시절에는 경영학과 교수였었고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참전용사의 딸이자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게 과연 국가보험부 장관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전문성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림프가 찍히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총장이라는 게 눈에 더 들어오죠. 숙명여대와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학교. 석사, 박사. 그렇습니다. 논문 관련된 논란이 있는 학교들입니다. 각근 고첨해지 말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 이게 먼저 눈에 들어와요. 국가본부의 박민식 장관도 지금 총선 출문할 준비 중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영 장관도 역시 총선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데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신임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분은 외무고시 출신의 정통 외무관료 출신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부처의 전문성에 어울리는 인사냐. 역시 또 무림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영주 장관 후보자가 됐죠. 오늘 발표를 했으니까. 오영주 장관 후보자는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정통 외교부 관료 출신이고 외무고시 출신이고 첫 외무고시 출신 여성 차관이었습니다. 외교부 차관했다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가서 도대체 어디에서 연관성을 찾아야 되나 물론 보다 더 검증이 돼야 되겠지만 실은 오영주 장관 후보자는 본인보다 남편이 더 유명하신 분이세요. 남편이 누구냐. 장성명 MB 청와대 시절의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장진수 주무관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돼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를 하려고 하자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관봉, 국정원 돈 5천만 원을 그분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기소돼서 대법원에서 2020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이것도 솜방망이 판결이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걸 수사한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런데 재작년 총선 때, 작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말에 사면복권을 받아요. 남편이. 남편은 이런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게 실제 인사에 관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차근차근 조금 더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차출설이라는 것 자체가 적절하냐라는 논란은 있습니다. 장관들을 총선에 투입하기 위해서 개각을 하는, 말하자면 앞뒤가 바뀐 인사 조치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앞으로도 최소 서너 개 부처 이상의 개각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대상이 되고 있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등입니다. 이 부처의 장관들도 총선 차출론이 나오거나 혹은 이미 사실상 경질된 상태,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입니다. 채워넣기 위한 인사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고요. 부산엑스포 책임론이 제기된 외교부 같은 경우도 원래는 박진 장관이 유임될 거다라는 얘기가 중론이었는데 최근에 또 교체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달 말쯤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 별도로 인사를 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후임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얘기가 되는 게 박민식 보험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장관 임기 시작한 지 채 6개월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취임한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수원 출마설이 나오면서 차출될 거다라는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조만간 후임자가 지명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장관 자리가 선거 스펙을 위해서 커리어 관리를 해주는 자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관 자리도 그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요. 비슷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올해 7월에 취임을 해서 역시 5개월밖에 안 된 장미란 문체부 2차관도 총선 출마를 위한 교체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후임으로 이미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인사검증을 마쳤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부서 업무 숙지도 제대로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차관을 들이게 되는 거니까 문체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업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임명 6개월 만에 총선에 나서는 관료가 또 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차관으로 영전했었던 소위 실세차관으로 꼽히는 국토교통부의 김호진 1차관도 대구 경북 출마설이 있고요. 역시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됐던 박성훈 차관도 부산 해운대 갑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비서관을 하다가 환경부로 갔던 임상준 차관도 충남 아산 출마가 거론되고 있으니까 당시 사실 대규모 차관 인사를 낼 때도 언론에서 비판을 했던 건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총선 후보군이기 때문에 결국 6개월 정도 커리어 관리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장차관 자리가 이런 곳인가. 장차관 자리가 이런 곳인가. 차관 1급 차관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25년에서 30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관 3개월, 6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위해서 차관으로 갔다가 빠져나간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네요. 이래도 되는 건가. 장관급. 방통위원장도 장관급이죠.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도 장관급 수장인데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에 보도하기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자로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이 내정됐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아침에는 사실 기존의 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내정됐다라는 보도를 조선일보에서도 같이 내놨었는데 조선일보는 기사를 걷어들였고요. 중앙일보 쪽에 조금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김홍일 위원장도 지난 7월에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방통위원장 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07년에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명박 무혐의 김경준의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결론은 나중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재수사를 통해서 완전히 다 뒤집혔었던 그 수사고요. 이후에 김홍일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 강력부장을 거쳐서 특수검사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 중수부장에 올랐고요. 부산저축은행 비리수사를 총괄했습니다. 그 당시에 직속 부여했던 대검 중수부 이 과장이 바로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1등 공신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요. 방송통신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외한인 검사 출신 인사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검토되는 것 자체가 적절하냐. 결국 방통위원회의 업무 자체를 일종의 수사 과정 혹은 감사 과정에 축소시켜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 한 번 각 국가기관의 설립 취지와 국가기관이 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데를 전부 다 사정기관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정감사업무 조사업무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 사정기관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정기관으로만 보니까 이런 검사 출신이 가서 국민권익위원회도 갔다가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도 갔다가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때려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김홍일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이죠. 대장동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가 그러니까 2015년에 남욱 변호사 진술에 따르면 조우영 씨 2011년에는 수사에서 빠졌다가 2015년에는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사건으로 해서 실제 처벌이 된단 말이죠. 이때 몰래 변론한 거 아니냐. 당시 법무법인 세종에 근무하고 있었고 남욱 변호사에 따르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한테 조언을 받고 검찰에 출석해서 이런저런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남욱 변호사의 수사기록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법무법인 세종의 담당 변호사에는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변론 흔히 탁성변론 내지는 그림자변론이라고 하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흔히 하는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대장동 사건에도 의혹이 있는 연루 의혹이 있는 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은 청문회가 없었어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입니다.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좀 상세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고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국회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검증은 다 팔고 나서야죠. 여당 혁신위원회는 뭔가 산소호흡기를 스스로 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었냐면 원래는 혁신위원회가 이른바 희생혁신안을 정식으로 당 지도부에 보고를 하고 그거의 결과를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시안으로 정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아예 보고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상정불발을 놓고도 논란이 좀 많은데요. 지난달 30일에 이른바 희생혁신안을 혁신위원회에서 정식 의결을 했고요. 오늘 지도부에 보고가 되기로 했었는데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보고 불발 이후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혁신위원회의 공식 보고 요청이 애초에 없었다. 그러니까 공식 보고 요청이 없으니까 우리는 올리지 않은 것이다. 라는 해명을 한 건데 오신안 혁신위원회 곧바로 문자메시지를 기자들한테 돌렸습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어제 당의 기획조정국에다가 월요일 최고위원회의 안건 상정이 되느냐 누가 보고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의논을 했는데 향후 혁신위 안건을 모두 모아서 상정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씩 올리지 말고 한 번에 다 모아서 한 번에 보고해라. 라는 얘기를 전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식 보고가 안 됐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만희 사무총장이 다시 재반박을 했는데 지난번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별도 요청이 없었다. 혁신위의 최종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해서 달라고 요청을 했고 정리 중이라고 답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오늘 최고위에 올리지 못한 게 당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 것 때문이다. 혹은 혁신위가 한꺼번에 모아서 올리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안 올린 거다. 이렇게 왔다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예 최고위의 안건이 안 올라왔고 결국 지도부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흐시부지 될 때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어쨌든 목요일 날 혁신위원회에 상정을 다시 요청하겠다. 혁신위원회 안을 혁신안을 다시 요청하겠다. 목요일 날 혁신위를 열고. 그러면서 지도부가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의를 통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혁신안을 검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게 안 먹히면 조기 해산 카드를 꺼낸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신세계 시간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다시피 이미 김기현 대표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멘트를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해산 카드가 과연 지도부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조금 회의적이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목요일 날 혁신안이 최고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보고 안건이 아니라 의결을 기다리는 정식 안건으로 아예 보고도 안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보고 안건으로만 가고 의결 안건으로는 올라가지 못할 개연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혁신위 활동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해체 수순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김기현 지도부에서는 더 소위 말하는 그립을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당의 요청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요. 비대위로 전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청소년이 4개월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김대표하고 상당히 가까운 걸로 알려진 김석희 최고위원이 이미 합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고위를 뒤집어가지고 체제를 무너뜨리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장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인재영입위원회의 본격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명 안팎의 영입 인재를 확보를 해놨고 이번 주부터 속속 인재영입 리스트를 발표를 하면서 지역구 후보로 배치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립을 더 세게 주겠다라는 얘기고 12월 중순이 되면 공천관리위원회를 조기 출범해서 아예 총선 체제로 전환하겠다라는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소속 이제는 이상민 의원. 어제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 체제로 사당화가 됐다. 개딸당으로 변질이 됐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세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 그다음에 원칙과 공정과 원칙과 상식인가요? 원칙과 상식. 여기 12월까지 본인들이 요구한 혁신안에 응답이 없으면 모종의 결단을 할 수 있다. 여기와 이낙연 전 대표는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건가? 대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취재를 해보면 원칙과 상식에 국회의원이 4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각각 조금씩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원욱 의원의 의견과 윤영찬 의원의 의견과 조응찬 의원의 의견이 각각 다르고 이해관계도 딱 맞물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낙연 대표하고 전면적인 어떤 결합이 가능하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고요. 다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의 강도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직격하는 양상을 바뀌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연합뉴스티비하고 인터뷰를 할 때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위기인 정치 양극화를 저지하기 위한 제3세력의 결집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본인이 내년 총선에 나갈 생각은 없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더니 그건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당이 알아서 판단하고 그 결과도 당이 알아서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해서 신당 창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정세균 두 전 총리와도 만났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직접적으로 김부겸, 정세균 두 분의 말씀은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